한국국토의 리액션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상문제가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도 문제집에 다 담아주시고 해설도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거나 아니면 조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새 자료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새 강의를 딱 다시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선생님 문제집을 안 봤으면 이렇게 고득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 문제집으로 인해서 제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문제집은 정말 최고입니다 첫날 아베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구매, 방인, 판매, 우체국에서만 선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본형 이용 시 이미지 한 종이 기본이며 한 기종을 무료합니다 요금 배라 우편물에서는 우편 날짜 도장을 생략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이 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을 통한 예수 주체만 있고요 차익 주체는 없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의무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 수탁자 등은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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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등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대학교는 보험 가입 중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청약을 참여할 수 있나요?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콜옵션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푸드옵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의 출제가 그렇게 단어 하나 바꾸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 순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업보험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얘를 갖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각각의 강의마다 교환을 갖다가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만 반복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 교환을 갖다가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